안녕하세요 청원다육농원입니다. 오늘은 우리 언니들의 다육생활을 한번 살짝 엿보는 그런 재미를 한번 가져보시게요. 자랑방에 사진들 모아주시고 다 올려주시고 하셔서 고마운데요. 사진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또 사이즈도 안 맞고 가짜 사진 찍는 스타일들이 다 틀려서 그렇게 좀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자를 거 자르고 하다 보니 또 틈틈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.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사진을 받으면 색상이 더 이뻐져서 정말 더 이쁜 그런 영상이 될 텐데 아쉬운 딴아 이렇게 언니들이 내 거 언제 자랑하지 하고 했던 언니들 거 올라오니까 이거 내 거네 하고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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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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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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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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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